아기 달팽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우리집 막내 달팽이 아기 달팽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줄을 놓아버린 달팽이 집사입니다 아 우리집에도 막내 달팽이가 있기 때문에 아기 달팽이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핑크퐁의 아기상어 핑크퐁의 아기상어라고 해도 되겠죠 아기상어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꿔서 달팽이 노래로 바꿔봤습니다 아기상어 노래는 조금 표절식이 굉장히 2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아직도 끝이 안났다고 하네요 재판 들어갔다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직 소식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기상어 저작권 10위는 끝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동요 작곡가인 조니 올리가 아기상어보다 훨씬 예전에 그 노래를 출시했는데 핑크퐁에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멋지게 반주하고 노래도 재밌게 영상은 더욱 재밌게 만들어서 아기상어 노래를 발표했고 전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죠 어쨌든 이참에 아기 달팽이 한번 묻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기 달... 아 네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집 막내를 좀 데려와서 보자면은 지금 이러고 있고요 이 친구 한번 급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아기 달팽이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여기 아기 달팽이가 있네요 진짜 아기 달팽이 태어난 지 며칠? 33일 태어난 지 33일 된 아기 달팽이 이제 좀 한 달 넘었고요 폐각이 그새 이렇게 컸고 이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임시 아기 침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곳이었는데 좀 있으면 이 친구도 좀 큰 통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때마침 달팽이가 아기 때 사용하던 사육 상자가 하나 있는데 뭐 락앤락통이에요 제 마음대로 사육 상자로 바꿔버렸지만 거기에 이 친구를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달팽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 쓰던 상자 속에서 이 친구를 키우면 되겠네요 아 우리 아기 달팽이 자 어느 정도 컸을까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아기 달팽이 폐각 길이를 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때 영상 실컷 찍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날아갔더라고요 그 당시가 한 1점 몇 센치였더라 1센치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는데 이 친구 그 영상 날아간 거 너무 아까워요 아무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찍어놓은 영상 날아가지 않게 잘 지켜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 폐각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한번 지켜볼게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얘 목 긴 거 보세요 와 아기 달팽이 굉장히 목이 쭉쭉 잘 늘어나네요 오 너도 이제 커서 기린 달팽이가 되려고 이러니 자 이 친구 폐각 얼마나 자랐을까요 자 우리 아기 달팽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분위기가 나는 그런 플라스틱 자를 특별히 구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는 못 재겠네요 좀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달팽이를 잠시 옮겨왔습니다 웬만하면 달팽이들을 막 건드리거나 옮기지 않는데요 필요할 때만 조심조심 잘 띄어서 여기 지금 옮겨왔어요 얘 어리둥절하죠? 내가 왜? 나 분명히 벽에 매달렸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기 달팽이 폐각을 좀 재보면은 2.5cm 정도 되네요 네 2.5cm 정도 지난번에 한 20일 넘어서 그때 영상 찍을 때 쟨게 1.5cm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1cm가 자랐네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자라고 근데 이 친구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달팽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만 단독으로 키워주셔도 달팽이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달팽이 꼭 여러 마리 키워야지만 되는 거 아니고 여러 마리 안 키우고 혼자 키운다고 막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요 달팽이 한 마리만 이렇게 잘 예쁘게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 마리 키워서 힘들어서 잘 관리 못 해주는 것보다 그냥 한 마리 키우면서 형편에 맞게 아이를 잘 돌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백화잖아요 그리고 백화의 특징 어릴 때 줄무늬 이 친구 줄무늬도 참 좀 특별한 모양으로 자라고 있네요 이 친구만의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고 여기 좀 미키마우스 같은 모양을 갖고 있죠 폐광 무늬가 미키마우스예요 우리 아기 달팽이도 이제 맘마를 좀 먹어야죠 오늘의 메뉴는 맘마 메뉴는 가지입니다 가지를 먹기 좋게 잘라왔고 호박, 가지, 상추를 주로 잘 먹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는 저번에 안 먹었었는데 조금 크면 먹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쨌든 가지를 좀 줬는데 이거면 한 번에 먹을 양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니? 먹을 생각을 하는 건지 자 그럼 오랜만에 우리 아기 달팽이 생후 33일 된 기념으로 영상 찍어봤고 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렇게 잘 먹어요 그냥 주면 바로바로 먹고 이 친구도 아주 먹성도 좋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또 많은 분들이 아기 달팽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가지고 더 잘 자라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가지, 애호박, 상추 종류를 참 좋아하는 그런 아기 달팽이였습니다 앞으로 더 크면서 제가 다양한 먹이를 주면 또 그 또한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칼슘은 따로 주지 않았는데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거 아시죠? 특히 다 큰 달팽이도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아기 달팽이들은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칼슘은 더더욱 매일 빠뜨리지 않고 챙겨줘야 되고요 저는 지금 가지만 줬기 때문에 칼슘은 또 따로 촬영 끝나고 챙겨주려고 합니다 가지 얼마나 맛있으면 지금 여기 더듬이 보세요 더듬이 더듬이 이 모양 얼마나 맛있으면 정말 맛있게 잘 먹네요 이 더듬이를 보면 먹으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조금 감이 옵니다 꿀떡 꿀떡 이렇게 머리 뒤로 넘어가는 모습도 잘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맛있게 잘 먹네 먹는 모습이 제일 복스럽죠? 달팽이들은 먹을 때가 제일 예뻐요 자 그럼 오늘도 집에서 키우시는 달팽이 맛있는 음식 신선한 채소 많이 챙겨주시고요 집사님도 잊지 말고 건강한 음식 꼭 드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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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